여러분 마을 이름은 뭔지 아시죠? 아름다운 가을마을. 자 여러분 이제 다 왔습니다 미추리. 예쁘다. 그래 내가 잘 알지. 몇 년 정도 됐나? 전혀 말씀을 안 해주시고. 진짜 뭘까 말을 안 해주시고. 그게 뭐 OO이 묻혀있다고. 미추리 마을 어딘가에나 OO이 숨겨져. 야 이거. 진짜예요? 언제부터 하시면 돼요? 밥은 언제 먹어요? 밥은 언제 먹어요? 검비. 뭘 미리로. 가장 돈 좋아할 것 같은 사람. 성격이 이상한 것 같아. 정답 싸우지 마. 자 잠깐만. 꼰대. 꼰대. 노 양치질 노 메이크업. 아 눈잔치게. 나 방금 뭐 봤어. 나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. 물. 물 뭐 있어. 뭐 있어. 내가 잡고 만다. 이거 게임 플레이 이거죠? 뜨거운 물을 어디다 부으면 다 돼요. 그러니까 재미 이상해요. 나 이거 뭐라고 하지 마. 큰일한다 진짜로. 타이브를 못 가고 싶고. 타이브를 못 가고 싶었어요. 나에게 작동할 수 없었는가. 아무것도 없었고. 줄래요. 맞을 몰라. quer게 조화를 운영하겠고. 여기도 다 듣고. 도움보는 거 없었고. 나에게 작동할 수 없었고. mejorалось 하죠. 만약에 약간 keine 아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